삼성 갤럭시 노트5, 모델명 SM-N920S 배터리를 교체하기 위해서 알리에서 배터리를 구입했구요. 오늘 수령을 했습니다. 배송비까지 13,000원 정도 지불되었습니다. 배터리를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도구들 들어있구요. 이렇게 꼽아서 들어올릴 때 사용을 하는 거겠죠. 뒤 커버를 벗겨낼 때 사용될 수 있는 도구구요. 그리고 기타 피크처럼 생긴 거. 이렇게 벗겨지면 한 부분을 고정을 해 두라고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. 드라이버, 일자 드라이버, 그리고 십자 드라이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이런 것도 있네요. 뒷덮게 이제 흡착할 때 고리를 연결해서 쓸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. 이렇게요.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에 꽂아서 뒷판을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배터리요. 이렇게 기본적으로 뽁뽁이로 한번 싸져서 왔습니다. 삼성 정품을 구매했거든요. 삼성 마크가 새겨져 있구요. 삼성 SDI라고 하는 부분이 뒷면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. 그리고 뭔지 모를 번호들이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네요. 자 그러면 이 배터리를 갤럭시 노트5에 한번 교체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갤럭시 노트5 제가 예전에 사용하던 거구요. 약정이 끝나서 서랍 속에 방치되어 있던 것입니다. 배터리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후면 커버를 먼저 제거를 해 줘야 되는데요. 헤어드라이기로요. 이 모서리 부분을 1분 정도 뜨겁게 달궈 주시면 됩니다.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이거 있었죠? 아까? 이렇게 들리면 이 부분에 이제 들리는 부분에 이 피크 같은 걸 꽂아 두고요.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또 이렇게 쭉 해주시면 되구요. 여기도 이렇게 해주고요. 이 피크 같은 걸로 이렇게 가주면 되겠죠. 그러면 여기도 이제 풀리게 되구요.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갤럭시 노트5의 뒷판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. 수면 덮개가 제거가 됐으면 이제 비스를 19개를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. 비스가 이렇게 제거가 됩니다. 갤럭시 노트5 스마트폰을 들어서 배터리에 있는 부분을 눌러주시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. 이거 별도의 선 연결이 되어 있지는 않구요 그냥 여기서 바로 눌리면서 연결이 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2015년 10월에 생산된 배터리네요 배터리에 연결된 커넥터를 먼저 제거를 해주구요 조금조금씩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저걸 이용해 볼까요 피크같이 된거에요 이쪽면은 된것 같구요 이제 두번째 면을 헤라 같은걸로 이쪽 속으로 넣어서 마저 테이프가 떨어지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테이프가 떨어지는 소리가 나죠 자 이제 완벽하게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사이드에 양면 테이프가 붙어있었네요 이건 이제 폐기를 해야 될 거구요 이쪽 모서리 부분만 양면 테이프로 조금씩 붙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여기 들어가면 안되겠네요 이렇게 이쪽에 담아 안되니깐요 자 그러면 새로 구매를 한 살짝만 놓고 일단 꽂히는데 제대로 꽂히는지 한번 보구요 자 이렇게 꽂혔습니다 손이 꽂혔으면 이제 좀 아까 전에 양면 테이프가 되어 있으니까 좀 눌러줘서 떨어지지 않게 해주구요 후면 덮개를 한번 먼저 덮어 보구요 실제로 여기 비스 두개만 고정을 먼저 하고 한번 전원을 넣어보겠습니다 아 들어오네요 31% 남았네요 충전이 잘 되는지 먼저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꽂아 볼게요 네 충전 잘 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비스를 이제 채우구요 전원을 먼저 끌게요 전원이 다 꺼지면 나머지 비스들을 이제 채워 주구요 이렇게 비스 체결이 다 완료됐구요 후면 커버만 이제 덮으면 되는 상황인데요 자 이제 덮개를 덮겠습니다 후면 덮개에 유리가 깨지신 분들은 저처럼 이제 CTG 같은 걸로 붙여 주시면 원래 유리였을 때 그 고급스러움은 없겠지만 유리 가루가 떨어진다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CTG로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구요 이제 모든 작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당 폰은 배터리가 새 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2-3년은 조끼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part 2-3년은 조립 예정입니다 그럼lkz 에서 만나요 AND THEN